깨! 깨! 히! 자야되나? 레벨을 왜 눌렀냐? 자동인데? 아 뭐하냐? 형 하이! 하이 카로! 형 좀 맞자 아니 나도 센 타이밍인데 연패면은 모르겠는데 센 타이밍이면 처음에 만난게 개나이스인거야 야 물기가 7렙 쳐야지 뭐하냐 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이러지 말자고 제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하하 아니 카이사가 나와주네 공짜로? 야 근데 이거 장개끼리 만나면 한 명 좆대는거네 만약에 아니 진짜 레전드네 바로 탈락하네 그러면? 하하하하 아니 진짜 도박이네 잔개는 그 맛이지 내 잔개는 빨래 뽑아가지고 진짜 트럭 모는 맛이 솔솔하긴 해 애넨 8렙 못 찍어 그냥 돌려야돼 7렙에 그냥 리롤해야돼 이러면은 그냥 7렙에 모든걸 하는거네 아 잔개 맛있긴하네 이거 얘를 레벨업 어떻게 눌러? 픽해서 채워야 돼? 어? 6냄 만났네? 뭐야 근데 05 나왔어? 나왔지 찾았지 무통화야? 무통화야? 와 절대 못 이기지 이러면 다 패겠다 이거 나쁘지 않네 아펠은 항상 빈집 아 벨베스 주지 아 벨베스 주지 죽거면 아 이거 뭐 이거 넣어 이거를? 아 크샨? 혹시 잼크샨 가시는 분 오우 야미 어어? 어어? 아니 이러면은 좀 아 살짝이 안정적이네요? 운속긴 하다 진짜 6레벨 바로 7레벨 그야 605폭고 이소타이사이 진짜 버그지 그게 아 실력이야 실력 미안한데 형도 그렇게 하지 그랬어? 운은 진짜? 운은 진짜? 진짜로 이제 운으로 게임 아 빨리 좀 나오시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? 일단 돌려봐 아 근데 지금 전툰장 먹어 아 진짜 df 어떻게 하지? 이거죠 그죠? 이게 어어 도전자 하나 공화 하나 찾으면 되거든? 음? 오케이 하나 만들어 안 했다 성태 한 번 더 해봐? 아 도전자 키고 아 도전자 키고 아 근데 이게 자르반을 빼기 좀 그렇지 않나? 아 그러네 말자 빼야 되는구나 말자 잠깐 그러면 두고 다음 턴에 그러면? 몰라 아씨발 좋은데 좋은데? 네 이거 그냥 야 몰라시 동꾼해서 쇠지도 올까? 이씨 씨잌 이러나 딜러만 jä오는 되자나 이거 어? НАcking Java 소스Cnik 여왕님! 믿고 있었다고! 안되는데? roz 어? 올리자! 어? 안되는데.. 설마.. 지크 만들자 어 근데 이런 배치 강제되는데? 배치 강제되는데 어어어어어어 1성딸 1성딸 1성딸인데 앞라인 지크 줄까 그냥? 좀 빨리 쓰라고? 어 제발 자르반한테 줘야겠다? 아니 씨발 X댔다 왜 싸워? 아아아아아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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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진짜 장게 그렇게 하는거 아인데 말이지 장게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장게를 왜해 그럴 깜낭도 안되면서 이 사람아 하단거 하라고 하단거 이 사람아 아 근데 장게 배웠어 나는 충분히 겸치 싸웠어 장게 배웠다 뭔 경험치 타력이오 잔계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아저씨 어떻게 하라는지 알았어요 잔계를 처음 해봐가지고 내가 다음에 잔계하면 제대로 보여줄게요 진짜로 나 이제 자신감 붙었어 다시 한번 도전해봐 이번엔 F 안 눌러 어 잠깐만 필초보 나왔는데 너 잔계했어 설마? 두명이 잔계야 설마 아니 포기했어 아 포기했어? 잘했네 둘이 만나면 X 되는거야 형 가보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존나 아 새끼 없다 야 이 새끼야 템을 왜 넣어 어 물주시 지는거 아니야 이거 곱게 맞아 와 나석스 뭐야 싸대기 이 새끼야 아 잔계 재밌네 중독됐어 나 아질할게요 선언했어요 아 아 아니 이게 공짜로 나와 이게? 가야지 이러면 어? 이거 그냥 이거 아니? 어어 잠깐만 아 근데 이게 맞지 않을까? 이게 맞지 않을까? 어차피 이거 아질할건데? 아 다 좋은데? 다 좋은데? 그래도 수열이겠지? 아 근데 불그레 위치도 좀 좋은데? 어? 으아악! 기 혼자 있는거 좋아 지금? 기 혼자 있는거 좋고 그 외엔 너 빠져봐 어어어어어어어 그 얘만 하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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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오를 계속 올라가서 성실성이 약해지네 어 뭐야? 지팡이가 없어? 이러면 자르밤 먹어야지 택 완성 이제 이성장만하면 돼 아니 잔계 이 재밌는걸 내가 안했네 아씨 딱 나랑 맞는건데 잘 맞아요? 다음에는 포기 안한다 같이 죽는거야 다음에는 승부사 하자 검투사 하자 에코즈 삼성은 안돼 존낭비야 미안해요 아니 이성 다 붙였네 존나 세네 맞아야겠네 아 이거 뭐야 아리야 궁 한번만 써줘 제발 아니 왜 아무도 안줍어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앞라인이 다 있어 미안해요 아니 당신이 애들 이렇게 답했구나 니가 고민이었어 내가 다 떨어 떨어 줄게 좀 버텨봐 좀 아니 혼자 굴나고 있네 다 애들 죽을라 그러는데 나 29인데 왜 4등이야? 아 다 좋은데? 아 이거 둘 중 하나인데 원판도 괜찮긴 한데 패구가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써봤는데 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네 어차피 망한거 이게 맞아 이렇게 가자 방파자 주고 방 끝은 아니야 이거는 지금 주면 별로야 딱 여기서 일단은 지켜봐 한턴만 맞을게 체력 되니까 아 이거 동수경이네 좀 쎄졌어? 아 자르방 자르방 국 두 번 쓰겠다 저거 얘 빼지 말고 얘 빼고 얘는 나중에 빼자 아니 왜 이렇게 단단해 아니 어 제발 한 마리만 더 잡아봐 티모 그래 어 제발 형 자르방 언제 죽일라고 국도 쓰잖아 아이고 이거 참 미안하네 이거 형 개즈 피면 안 돼 그래도 이거 맞아? 국은 넣어야 돼 국은 갈 길이 멀다 국은 넣어야 되고 딩거 팔자 벨포즈도 빼야겠는데 이거? 정수나 하나였다고 벨포즈 에바나 이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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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세바 어 이건 또 뭐야 이거는 과감 안 넣어도 대단해 다행이다 벨포즈는 왜 있는거야 아질 1성이야 내가 이겨 아 얘도 이거 그냥 보자 야 마 삼성일 때 다 만났다 어느정도 괜찮았어 이정도 난 오케이 아질 안 맞았고 아니 근데 왜 저 살살 맞을 때 맞아도? 아니 벨벳스는 신이다 아니 잠깐만 아니 진짜 알바야 죽어? 아아 씨발 또 죽어? 아니 물질 그렇게 하면 장게 내놔 아아 나 씨 미치겠네 진짜 아니 뭐해 제발 장게 좀 그렇게 쓸거면 나 줘 아 진짜 돌겠네 진짜 아 씨발 우리가 장게는 그만하자 어 그만해야될 것 같아요 버겁잖아 솔직히 아니 근데 아우솔한테 좀 힘드네 장게가 내 실력으로 아우솔하는 애들을 이 장게로 좀 패기가 쉽지 않네 재밌었다 그래도 다시 올릴게 다시 올릴게 아니 물질아 왜이렇게 악해 아 제발 아 제발 안되 아니 물질아 나 이겨야된다 니가 나도 져야되는데 쪼종좀해 니가 직접 초가수투 아 마오야 아아 어우 조았다 좋아 다 조았다 조았다 잘 붙긴 하네 아 이깟 남동락 사이에서 쓸방위라ondu 타기 그냥 이거 너무 구질구질한데 아 이거 진짜 그거다. 진짜 렉사이 각인데? 어? 이거 좋은데? 아 진짜 가라고 해주는데 이거는? 어? 아니 조진규 형? 조진규 형도 괜찮을지? 아 근데 렉사이를 하나도 안주네. 어? 아니 렉사이가 왜? 어? 아 근데 얘 노템이라 이거. 아 이거를 세주를 발라서 2호는 어떻게든 돌려야겠는데? 아 세주 2성인데 야... 뜨겠지? 어 형아 050점이야. 근데 물즈야 나 좀 쎄. 괜찮아? 어. 기분 좋은 연습 중이었던 거... 오아x3 착AR introdu range 얍Huh 이리와 맞아야겠지요 이빨사님 그대 그냥 칵 그냥 어 비켜뽑 유지 està 어얘 좀 비켜 어요시 아우 저거 겁나 신하네 진짜 어우 형 미안해 세게 들었네 어? 잠깐만 이거지 이거거든 진짜 띄워야 돼 아 렉3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장난하지마 진짜 아무도 안 가는데 어? 어? 아 짠거 봐 되지 않나 이거 지금? 와 애들 체력 그냥 빵빵한데요 됐어 아 다했어 진짜 할 거 다했어 이제 그냥 돈 모아 그냥 더학 있어? 더학 있네 오우 렉3 아 사이야 아 근데 여왕님 계시니까 응 돼지한테 파묻혀 죽어 그냥 빨리 와 빨리 와 죽었어? 형 고마워 아 나 진짜 이 판 꼴등감 져볼라 했는데 고마워 진짜 형 고마워 진짜 형 빨리 디져냐 나 그럼 괜찮게 짰네 덱구성 근데 좀 말이 안 되긴 한다 칠레벨 씨 싸이올의 벨벳스에 돈을 내가 얼마를 썼는데 어이가 없네 진짜 아우 니가 그걸 왜 막어 아 진짜 너 난동꾼 아니잖아 야 난동 부리고 싶대잖아 아 시발 야 너 왜 먹는데 그거? 그냥 난동 부리고 싶은 시대잖아 아 가래네 난동꾼 아 언제 끝나 아 씨 미안 우승은 못해 쟤 벨벳스 2성 있어 아 야 엑사이 먹방 잘한다 앙 이빨찍기 이빨자국 비켜 이빨자국 아니 아니 우승 가능한 건 거대한 함들로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 어어 이빨자국 그렇지 그렇지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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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가 이렇게 살아나 아 아 구질구질하네 아 드디어 만났네 얜 못 이겨 너 아 근데 거하겠네 오케이 cc 좋았고 예스 마이 퀸 어 거하구로 안되지 진짜 여왕이야 이 새끼야 이게 여왕 호소인 새끼 먹어버려 그냥 빨리 찍어버려 그냥 어? 어? 어어? 어어어 그앤이 킬러거든요 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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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웅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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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칵칵칵 칵 이 새끼야 칵 아웅 이렇게 구질구질한 게 많아 어어? 아 잠깐만 침장? 아 이거 이거 해서 그냥 프렐리오드? 프렐리오드가 맞겠지? 오케이 요렇게 가자고 불 존나 좋네 이씨 아 진짜 꿋꿋이 렉사이 의심 안하고 역시 05 장일이죠 05 짬밥 나오죠 어? 음 아 다 별로다 돌릴까 그냥? 돌리자 뭐 주례가 없어 피도 많은데 뭐 나 죽이려면 한 세월이야 쟤네 어 미안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아니야 어허 사실 안 미안해 자 법사 들어가자 아니 일성이네? 돼지를 죽일 수 있겠어? 아 여기서다가 저가지고 당하는 거 보고 싶다 어? 어? 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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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락먹질죄암바리기 ㅅㅂ 그래 야 거학을 한번 패봐 새끼야 누구 체력이 많아 어? 누가 먼저 중담해봐 뭔데 이거 뭔데 너 또 졌어 이길거 같은데? 응응 왜 져 내가 이걸? 딜이 없는데 쟤? 야 졌어 밸류가 너 이제 밀려 너 그거 못보니까 계속 거기 있는거야 불지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이제 니가 대기 센지 약한지를 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불지야 그래야 올라가는거야 응? 센 타이밍 약한 타이밍 구별하자 아니 이걸 지네? 그래도 명치알을 잘해가지고 2등은 하겄다 한잔해 어어 삼뿌렐리오드 가야지 삼뿌렐리오드 아 나는 내가 넣으면 지거 업한다 그냥 삼뿌렐리 없다 난 지금 빨리 한틀이 급한 상황인데 지금 이걸 열 째다고? 상대 계속 쎄지는데 개쎄질게 없어 더이상 형 그걸 못보는구나 더 쎄질게 없는데 뭐 아니 너 3프렐 넣으면 확 다른데 오케이 이겼다 이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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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저거 저 새끼만 어 못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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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못때려 아니 3프렐이었으면 잡았잖아 딜이 부족하잖아 무지야 좀 아 아 진짜 학살자 먹겠다 또 필났네 또 어어 견제 지랬고 안 되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? 이성 떴어? 어 그럼 세주 3성 포기해야지 지금 어떻게 해 어떡하긴 그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너가 벨벳스가 이성이었으면 진짜 해보만 했거든? 응 이게 이성이 안 돼가지고 힘이 살짝 밀린 근데 이성 떠도 힘들겠어 상대가 너무 밀리가 좋아서 어 제발 여왕님 여왕님 먹어봐 어 됐다! 잡았다! 어 제발! 제발 제발! 비우 비우 렉사이! 조금만 먹자! 아! 니 깨물어야지 아 근데 이게 아 아 아 날라간다! 피스타 적으로 잡아! 어! 잡았어! 잡았어! 의자 살았어! 어어! 살았어! 어어! 배! 아 네꺼 아니야? 아 내꺼 아니야? 나이스 나이스 아 야 가자 가자 가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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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 그럼 가야지 그럼 어? 가자 제발 난둥꾼 스포어 좀 제발 아 씨 아니 야 잠깐만 아니 이거? 국궁! 오케이 어이 아 맞았다고 아 맞았다고 이 상황도 아 저기도 벨베스네 이씨 아니 이것도 지면 존나 억울해 진짜 이거 일성 벨베스야 아 아 씨 다 벨베스 들었네 아 설마 이거 아니지? 아 나이스 렉사이도 여왕이야 뭐야 뭐야 형 뭐야 형 고마워 아 아 억패스 아 또 몸짱 대기야? 또 헬짱 대기야 그냥 형 근데 세조안이 체력 아름답지 아니 근데 리산드라가 더 경이로 4800이야 비 땀동 리산 아 지리긴 한데 낭만 있네 아니 그럼 아니 진짜 아니 지리네 끝 일로와 세나 앙 이런 척 이 녀석 이 녀석 덱메이킹했네 그럼 괴물 지식 난동꾼 여러분 순방꾼 꼭 가세요 좋아요 아 이거 어? 야 아 이거 집어야겠는데 이거? 아 태블망 좀 맛있는데 낭동이라 겁나 불태워 죽이겠는데 그냥 어? 아 뭐 집었어 아 렉사이 렉사이 아 렉사이 집어야돼 지금 아니 지금 렉사이 집어야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삼성 뛰어야 돼 빨리 아 나도 скую 씨...벌 어떻게 처리하지 싸이온 제가 죽어서 계속 팡떡 치잖아 부활 이거 아 그냥 애쉬 죽게 일단 혹시 몰라 저기 장로드래곤에서 재조합기 나올 수도 있어 젖다 그냥 돌려버리는데 그것까지 볼게요 아아 뭐야 이거 야 과학 없어 과학 없어 럭서 과학 없어 아 아 아 아 다가! 아 어디다 박아 씨바 사이야 사이야 할 수 있어 오케이 사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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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물어! 깨물어! 어어어어! 컷! 캬 캬 캬 씨발 이빨 자국 하핳 난동꾼 잘하네 아이 그럼 형 여왕님이잖아 누가 여왕인데 엑셀이 여왕이잖아 엑셀이 남잔데? 여자야 엑셀이 여자야? 응 암컷이 암컷 아이 저건 좀 이침 좀 에바긴해 어어 에바긴해 하하 저거 잘려 형 하하 하하 닿는 순간 잘려 옛날 영화에 퀵스인가 있어요 어! 나 그런지 알아 형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맘에 안들면 짤라 버리잖아 어! 거기 이빨 있어! 와 그거 아는구나 티비스러웠잖아 그거 나 그거 보고 뒤에서 껐잖아 어 그거 등장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게 힘이 들어가더라고 거기에 어! 이러면서 이제 어 안되겠다 이거 꺼야겠다고 여왕님이 셰니랑 쏘 고세했다 비켜 이씨! 어딜 여왕 호소이니 아 나 이거 하고싶네 다음판에 양보해줘 양보해줘 아 진짜 괜찮아 형 이거 진짜 괜찮아 이거 오모어그 지렸다 오모어그 1석 맞아 너? 사이버 4590피 지렸다 맞어? 뭐야 이 큐리한거는? 그걸로 뭐 다리오스야 널튀기 좀 어? 열심히 하겠어! 아 뭐해! 저 하나도 못 찍고 나와 이씨 이빨자국 새끼야 이빨자국 키스마크 아니고 이제 어? 투스마크 새끼야 어? 하하하하하하 그저 다 잘리네 다 잘려버리네 여왕님 화났어 지금 만족을 못 시켜줘 지금 다 이거이거라도 할까? 행공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씨바 와 뭐야 백날천날 세주 때려봐 진짜 시간 다 벌어주죠 그 크로우즈 단체 패싸움 보는거 같아 압렬에 씨바 세주 두번썼고 얼었고 깜내 지렸다 떨어쥬 아 공호충을 깔고 있어 카악 아리우스 절단 하하하하 카타리나는 어 카타리나는 여자라 그냥 카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이따 이온이가 맞으면서 가서 들이박어 뭐야 어 어어 여왕님 제발 여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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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뒤로 물러나세요 뒤로 물러나세요 아아 씨 아 hoe 됐다 어어 이거 저발 리산드라가 제발 어 리산드라가 한번만 이제 제발 아이 mam 결 research 이걸 아 또 2등이야 또 나 1등 언제 야 이거 사이온 2성이었음 이겼다 아하 하하 어 그gga 블랙 캐리 캐리 10캐리